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읽혀져요? 자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문제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있대.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 갑자기? 어디에 있대요? 그가 하늘에서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에게 있다 그랬는데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 편이신가 보다. 왜 그래요? 우리 다 알아요. 이게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정신분열 구조라고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은 이런 관념 속에서 관념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체계가 되어 있다고 그 헬라우 텍스트로 8장 1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을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 제사장을 에코동사를 쓰기 있어요. 가지고 있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소유동 해부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부동사로 우리 안에 그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 어디에 계시냐면 그 로마서에서는 보좌라는 말이 안 나왔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하늘에 하늘에 있는 보좌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대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좀 경박하죠. 저게 해부동사를 쓰는 게 모시고 있나니도 아니고 그런데 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하늘에 있는 위험의 보좌 우편에 그 대제사장을 우편에 있는 제사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보좌 우편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보좌 우편이 어딘지 설명 안 해도 되죠. 로마서에서 우편을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아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 겉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율법의 세계를 단번에 제물로 율법의 세계를 이쪽의 세계를 무엇으로 제물로 드려버렸다. 드리고 드리고 우리가 우리가 알파 시대와 오메가 시대가 있는데 여기는 선악의 시대요. 선악나무지 선악나무로 사는 때고 여기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요 이걸 존재의 나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존재의 나무라고 나의 존재 존재의 나무 여기에 있다고 여기가 보좌우편이라고 보좌는 위에서 아래 그렇게 보좌는 나무를 그 순간 아 이게 저기 뭐야 지난번에 서울에서 뵙지 못해서 왜 보좌냐면 왜 보좌냐면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오메가의 알파예요. 알파의 오메가고 여기가 아인이요? 아인이요? 아인소프요? 아인소프요? 아인소프? 오르 였었잖아요. 오르 오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오메가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바로 케테르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여기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명나무는 가로 세로가 아니고 요드 해 바브 해 여기에 열 개의 나무가 있죠. 이곳이 어디예요? 이게 보좌예요. 우편에 있는 보좌예요. 내가 나로 있다고 존재의 나로 있는 곳이 누가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보좌예요. 이 대제사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보좌 우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오메가 시대라고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아이온 아이온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아이온과 생명의 아이온이라고 이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이건 어제 도마보금에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아니 누가 보금 17장 도마보금하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게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왕국이고 이게 왕국이고 보좌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면 살아계신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이도 새로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맹서를 헌맹세인 것으로 확인돼서 이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하 그 헛짓 헌맹세 그 율법의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서 율법의 시대와 맹서의 시대 뭐 한다고요? 화해한다니까 화해한다고 원수지 원수 원수고 사망이지 사망의 세계였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이 사망과도 화해한다고 내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들은 이게 새롭게 태어나서 이 나와 이 나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거를 그게 뭐라고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여자가 남자가 되는 얘기였었잖아요 이게 왕국의 이야기였고 아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가고 있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듭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요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는데 제사장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홍보석의 삶을 그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의 삶이 홍보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특징이죠 성소와 봐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봐요 성소와 참 장막에 뭐라고요 부리는 자라 거기 성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옛날 번역본에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래요 누가 태지사장이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 것 슬 깨닫게 드리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예수가 땅에 있었더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대요 왜 거기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예수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고 멜기 세대의 유대에서 난 유다 집하에서 난 제사장이라고 땅에 있었다면 육신에 속했다면 거기는 이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제사장이 될 필요도 까닭도 없대요 예수는 어디에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 어디 하늘이 어디예요 여기 생명의 세계 여기에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시대에서 제사장이 됐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제사장이 됐다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라고 3절에는 그 방어법을 써야 3절에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 하니라 제사장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죠 재물은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항상 드릴 것이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저기 뭐야 그 비둘기 사오고 저기 뭐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 있지 소가 양이 어디 있지 비둘기가 어디 있지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있어요 우리의 관계성에는 모두 예물로 드려야 될 제사장의 예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 존재와 생명이 나무로 이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예수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아니 내 안에 나가 그가 나요 내가 그다 그 같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어디서요 우리 안이라니까 자꾸 육신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안에 우리가 여기를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똥밖에 없어요 똥밖에 없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엔토스 슈민 너희 어디 중심에 어몽이 아니고 너희 마음 중심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하늘이래요 머리는 땅이고 가슴은 하늘이에요 예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율법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왜 제가 여기를 얘기하겠어요 지식의 나무기 때문에 선악의 나무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는 뱀의 대가리에요 뱀의 대가리 지식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고 바음에 있고 여기가 엔토스 여기가 하늘이 돼요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 이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지금도 널부러져 있어요 우리는 그 제사법을 패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누구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냐 이게 성막 짓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나오고 둘째 언약 이거 어디서 했었지? 구약신약 구약신약을 어디서 했었죠? 서울모엠에서 했었나? 어제저녁에 어제저녁 말고 우린 두 개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첫 언약은 첫 언약이 뭐하면 효음이 있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언약 계약신약 언약신약 전부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 약속은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안의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했어요? 언제? 사인했어요? 한 적 있어요? 사인하고 아니면 인간 도장 꽉 찍었어요? 언제 언약을 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다고요? 큰 자가 되어야 되고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받는 언약은 큰 자의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다 경쟁 경쟁 근데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첫 번째 언약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 머리에서 모두가 신비가 아니고 돌비에서 그 돌비에서 그 정신이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뭐가 될래 다 큰 자가 되려고 뭐 했어요? 그 약속을 부모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을 다 받아서 수납을 한다고 아멘 한다고 아멘이 뭐예요? 사인이지 그게 첫 언약에 우리는 다 참여해서 사인을 한다고 이 율법인 세계에서 큰 자가 되려는 사인을 다 언약을 언약식을 했다고 벌써 계약식을 끝내놨다고 언제 자기도 한 줄 몰라 해놓고서 한 적이 없대 전부 다 치매 환자들이에요 자기가 다 사인해놓고 사인한 적이 없대 사인 안 했어요? 이 맹세만 사인인 줄 아세요? 이 서언만 사인이 아니라고 뭐 누가 첫 언약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곳에 사인을 하고서 살아가는 거거든 인생들이 근데 그것은 연약하대요 흠이 많대 다 다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큰 자는 하나야 되는데 모두가 큰 자라네 큰 자가 될 방법이 없네 큰 자는 더 큰 자한테 늘 깨갱하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구약이라고 구약 첫 맹세고 맹서의 세계요 그게 약속의 세계거든 서로가 약속했다고 내가 그 약속에 참여했다고 이게 첫 번째 언약이거든 두 번째 언약은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도 사인한 적이 없다고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가르치거든 신학교에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한 언약이라고 가르치거든 그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 주지 가난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이라 라고 약속을 하죠 일방적으로 그게 일방적일까 봐요 그 두 번째 언약은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이 전달되거든 물론 그 앞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째 언약이 아담에게도 두 번째 언약이 다 있어요 그림자로 두 번째 언약을 다 받든다고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나다 내가 나인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내가 나래 그분이 그분이 약속하셨어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아 저게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 전부 그렇게 현혹해서 말하지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다는 말은 네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 가면 네가 너로 사는 것이 너희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뭐예요 아 나는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나로 살 거야 거기에 아멘 했죠 그때 사인했잖아 출애굽할 때 사인하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나도 나답게 나로 살 거야 난 기꺼이 이 터에서 더 못살아 하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쌍방계약이에요 일반계약이 아니라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은 네가 열심히 해봐 여기 국고성을 짓는데 열심히 하면 네가 모세에게는 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될 거야 큰 자가 될 거야 근데 큰 자가 아니라 이인자네 그래봐야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기서 열심히 해봐 이 아름다운 애굽의 국고성이 지어지면 이 성 우리가 베푸는 은혜 아래서 너희들이 살 거야 먹고는 살게 해줄게 먹고는 살게 해줄게 근데 뭐로 못살아 내가 나로 못살아요 그 속에서는 이게 두 번째 언약이거든 두 번째 언약은 그래서 가나한 언약이에요 가나한 언약은 여기 이 그림으로 하면 오메가 언약이에요 오메가 언약 그래서 가나한은 그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저 저 뭐야 팔레스타인 아니고 이야기 담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두 번째 언약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아비에게로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베르트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라고 피 흘려야 갈 수 있는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한례의 언약이에요 여기의 생식기를 배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피의 언약이라고 베르트 언약이라고 자르는 언약이라고 이걸 잘라내고 가야 되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성취하게 되는 언약이라고 이게 두 번째 언약의 특성이에요 아 그래서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6월절 이야기가 새 언약을 향해서 근데 그것도 모세와 한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닌 첫 번째 언약으로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지 거기 두 번째 언약이 상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한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야 이런 것이 그 곳곳에 율법의 언약과 생명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큰 자가 되리라 두 번째 약속은 거꾸로지 작은 자가 되어야 작은 자가 공중부양을 하지 여기는 땅에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공중부양을 하고 여기는 정말 공중부양을 하는 곳이에요 왜 아파르가 되면 아파르가 되면 공중부양이 가능해요 여기가 그래서 하늘이라고 한다고 여기에 제사장이 있대요 그런 얘기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하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저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애국 바로와 바로 노예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상징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추레굽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 모세와의 언약을 첫 번째 언약으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 말에 모순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바로와 언약한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언약은 모세와의 언약이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저한테 이거 마치고 나면 그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모세의 언약은요 바로를 떠나서 가난을 향한 언약이지만 그 모세의 언약 속에는 율법 속에는 큰 자의 속성을 믿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은 벗어나질 못한다고 모세와 이거 참 묘한 일이에요 이거 신비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 쓴 약을 먹질 않아요 쓴 약에 뭐를 입혀놔야 돼요 캡슐 당의정을 입혀놔야 애국을 떠나요 애국을 떠나는데 가난에 가면 뭐 한다고요 거기 그 모세와의 언약이요 내가 너로 산다라고 새 언약이 담겨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 새 언약으로 받지 않고 큰 자의 언약으로 받는다고 그것을 새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받지 않고 큰 자의 언약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발등 지키는 거지 여러분 발등 지키는 거 아시죠 정작 가난에 갔더니 어때요 이건 뭐야 모세한테 완전히 이게 첫 번째 언약의 특성이에요 모세와의 언약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첫 번째 언약으로 듣는다고 모세와는 새 언약을 약속했다고 근데 그를 따라오는 이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취해요 첫 번째 언약으로 취한다고 큰 자의 언약으로 취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누가 기도해 주면 얼마나 큰 소리로 하면 했어요 그 언약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새 언약을 첫 번째 언약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모세와 한 언약은 새 언약인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중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취했어요 첫 번째 언약으로 취했다고 그래서 바로 밑에서의 노예생활하고 뭐예요 의식이 똑같아졌어요 질문 나올까봐 미리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의 한 언약이 새 언약인데 사실은 첫 번째 언약으로 됐다고 첫 번째 언약으로 묘사가 되는 거지 모세와도 새 언약 한 거예요 그런데 옛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새 언약을 말해도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옛 것으로 변환시켜요 그것을 배어내야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에요 언약이 피의 언약이라고 아 이거를 배어내야 생명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말라기에서 4장 몇 절이에요 6절인가 아니 몇 절이에요 4장 6절인가 말라기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가 구약의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구약이 아닌 거라 그렇죠 구약이 구약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텍스트 마지막 구절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송아지가 뛰어놀고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마음에 기록하리라 머리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11조지 이게 11조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에 왔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저희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를 기억지도 않아요 여기에 오면요 여기서 여기서는 뭐예요 누가 크냐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왜 그래요 왜 눈이 돌아가요 아니 저희가 입은 옷이 내 옷보다 더 이뻐 보이거든 여기는 늘 그러고 산다고 괜히 신경질 난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저기 뭐야 쇼호스트 만 보면 괜히 묘한 일이야 마음에 덧붙이 덧난데 아 그것이 이제 이 세계에 오면 그 세계가 기억나지도 않아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아 그런 적이 있었어 아 맞아 어령포시 그런 것도 같네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기억하고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아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 어 그때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 봤어 아 왜 그러지 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한테 결례했다고 그러지 나는 결례 받은 적이 없는데 그는 결례를 했어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특징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서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헌맹세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억지로 기억하는 거지 저 77민족보그마 때 77년도면 내 청소년기예요 10대 여의도에 갔었으요 너도 가서 서약했다고 그걸 기억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서약한 것이 나를 제어하겠어요 안해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여기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끌려다녔었지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기억지도 않아요 이런 말 할 때 그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낼 뿐이지 그게 나를 근데요 여기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나 깨나 그 기억 속에 살아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서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아 새 언약의 절기가 아직 멀었구나 멀었구나 새하원약이라면 내가 저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극률이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홍보석 홍보석이지 네가 좋은 맘 네가 좋은 맘 먹었는지 나보고 어쩌라고 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집을 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좋은 맘이에요 그 자체가 불의예요 그 불의를 극률이 여긴다고 그래도 그런 맘 좀 잡숴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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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세계를 떠나야 돼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저기 팔짱 진도 빨리 나갔네 다음번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장 넘어가고 팔짱은 또 다시 안 열어보겠습니다 또 열어보면 거기서 또 머물게 돼 하하하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잃어버리고 있으면 구장할 차례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